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4 동아시아 평화 한마당 행사가 내일부터 한 주간 이어집니다. 평화를 주제로 다문화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는 제한 베트남인의 날 행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통합이 되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자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행사가 5일과 6일 이틀 동안 목포와 영암에서 열립니다. 5일은 평화 페스티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남아공 투투재단 잡슨 대표 등 세계적 석학들의 특별 강연 등이 이어집니다. 김대중 탄생 100년 문화행사로 목포에서는 전남교육청 주최로 청소년 토크쇼, 도전 골든벨, 평화 콘서트가 이틀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 연구진들이 함께해서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방향들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는 8일은 전남형 이민청 설립을 위한 목포 MBC 토론회가 열려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이민정책, 이민청 전남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1월의 첫 주간 목포에서 시작된 평화의 한 목소리가 다문화 사회 전남의 미래와 동아시아를 넘는 인류의 문제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